오면 되신 분들은 본인 번호만 확인하시고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직접 해볼까요? 2대 5대 7번 2대 67번 네, 제가 받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분 얘가 외국에 가시는데, 제가 안다시는데 탭 20번 탭 20번, 좋습니다. 이제 추천할 주 번호와 확인하셔서 싸인 신기를 받아야 하십시오. 2대 8번,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